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저를 위해서 알맹 상점에서 저희 일회용 말고 다회용컵으로 커피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커피차를 하잖아요 근데 최초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도 많이 애용해주세요 일회용컵때문에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 앞으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을까? 진짜 진짜 이야 너무 짱이다 응원해 너무 귀엽다 이게 이게 일회용컵다방 아아아아 이문정 역시 알맹 상점 짱 제시 버스터 짱 제시 버스터는 이 컵 만드는데 걔네가 페스티벌에서 이거를 짱이다 진짜 이거 전국주거로 다 섰으면 좋겠어요 맞아 바로 일회용컵당어마리 보내주잖아 맞지 맛있다 일회용마리컵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흙